어제 오후 3시쯤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74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다음 주 초까지 필리핀 해상을 맴돌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이후 발생할 10호 태풍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진로가 무척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울라는 베트남에서 제출했으며 베트남의 희귀 동물 이름입니다. 사울라는 베트남에서 제출했으며 베트남의 희귀 동물 이름입니다.